하나, 둘, 셋, 얍! 고맙군. 여기가 바로 꿀벌의 본진이구만. 모조리 다 잡아먹어주지. 여왕님, 여왕님! 큰일났습니다, 여왕님! 대체 무슨 일이길래, 그래? 여왕님, 아무래도 장미지역으로 간 꿀벌들이 말벌에게 당한 것 같습니다. 그래? 장미지역이라. 역시, 또 장수말벌들의 지시겠군. 장수말벌? 그래, 장수말벌들은 꿀벌들의 천적으로 우리보다 크기가 4배 정도 큰 전투벌이지. 재미로 우리 꿀벌들이 잡아먹기도 해. 아무튼 그 말벌들이 우리의 위치를 안다면 몰살에 당하는 것도 시가 문제겠지. 여왕님, 큰일났습니다! 장수말벌들이 저희 성 앞까지 찾아왔습니다! 여왕님, 큰일났습니다! 여왕님, 모든 성 안으로 들어오고, 천투특세를 가지도록 해라. 네 알겠습니다! 모두들 침착하세요 모두가 두렵겠지만 우리가 꿀벌 왕국을 지켜야만 합니다 모두가 힘을 합쳐 집을 만들고 꿀과 꽃가루를 채집하여 애벌레를 기르고 많은 훌륭한 꿀벌들을 키운 소중한 장소입니다 이렇게 소중한 장소를 말벌때문에 잃을 순 없습니다 우리 손으로 저희 집을 지켜냅시다 벌써 왔습니다 꼬마인간 잠깐 나를 따라와봐 올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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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로와봐 김리아 꿀벌 왜그래 너는 이 싸움에 상관이 없으시다고 여왕님이 이 류알젤리를 너에게 주셨어 이게 뭔데 여왕님이 이걸 먹으면 다시 저주가 풀리고 인간으로 돌아갈 수 있대 성후문으로 멀리 도망쳐서 이걸 먹고 사람이 돼 아니야 나도 남아서 싸울 거야 여기 있으면서 이 꿀벌 성 내가 지키고 싶어 아니야 이제 됐어 이건 우리만의 싸움이라고 넌 충분히 훔쳐먹은 꿀만큼 일을 했으니까 다시 넌 너네 집으로 다시 돌아가 자 이거 빨리 챙기고 그치만 안돼 빨리 가 가라고 가 너라도 꼭 살아야 해 김리아 꿀벌 오늘 멀들아 꼭 살아다봐 형님 여기가 바로 꿀벌 입구입니다 들어가서 꿀벌들이 어렵게 모은 꿀들과 오동통하게 살이 오른 쫄깃한 애벌레들을 먹어보실까 좋습니다 하하하하 모두들 말벌이 절대 여기를 못 들어가게 해 귓구를 들어막아 응 패배할 것 같으면 모두들 침을 쏘아서 같이 죽어버려 카쁙카카쁙아 카카성 카카카카쫓 어리석은 꿀벌들 전투 능력도 하나 없으며서 우리 장수 말벌을 막아보겠다고 하하 어리석구만 어리석어 형님 제가 그냥 혼자 처리하고 오겠습니다 하하하하 그래 모두가 싸울 필요는 없지 그래 너가 혼자 가서 본때를 보여주도록 해 이건 기회야 형님의 잘 보니 기회야 나 혼자 꿀벌들 다 해주고겠어 윙 이 녀석들 이 녀석들이 제법이구나 자 우리도 모두들 싸우자 출동 죽어라 이 녀석들 이 조그민 녀석들이 더벼보겠다 이거야 뭐야 나한테 뭘 왜 이래 그나저나 꿀벌들은 괜찮을까 아무래도 안 되겠어 도와주러 가야만 해 이 하등한 꿀벌들 너네들은 이 장수말벌을 절대 이길 수 없다 내 마지막 일격인 내 침을 받아라 이 녀석이 그런 솜방망이 같은 침으로 내 장수말벌의 껍질을 뚫을 수 있다고 생각해 이런 젠장 이 어리석은 녀석들 내가 본때를 보여줘야겠군 뜨거운 맛을 보여줘야겠어 받아라 욱살 커야 저요 구독하기 부탁해요 참 말벌들아 꿀조장소에 있는 모든 꿀들을 빼앗고 여기 있는 모든 꿀벌들을 다 죽여라 아니 안돼 안돼 그 그럴 순 없어 여기 그만두라고 여기 우리들이 소중하게 뭔 꿀벌들아 꿀들이라고 절대 안 돼 뭐라는 거야 이 시끄러운 꿀벌은 그럼 나를 막아보시지 아악 개벌라 아악 개벌라 여기가 맛있는 날들이 있는 곳이군 여왕벌 헉 이 못된 녀석들이 드디어 여기까지 오다니 모두들 여왕벌이랑 알까지 모조리 집어삼켜버려라 오늘은 회식이다 하하하하하 안돼 이게 무슨 소리야 밖에 뭐가 왔길래 어? 이 소리는 뭐지 야 빨리 나가봐 어? 네 이게 무슨 소리야 어? 아니? 저건 뭐야 저건 사람이잖아 에이 말벼들아 저 인간 녀석을 공격해라 침장전? 으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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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 녀석이 우리의 독침이 통하지가 않잖아 어? 잠깐만 무슨 사람이 아니라 곰이야 우리의 천적 곰이라고 으으 곰 녀석은 우리의 벌침이 통하지가 않는데 이 녀석들이 에이 으이 꿀벌 양국을 괴롭히지마 으X 야 boot 왜 ... 아니 요항벌님 제가 좀 더 일찍 왔더라면 모두 꿀벌들이 살 수 있었을 텐데 괜찮아 말벌 녀석들 때문에 꿀벌성이 조금은 부셔졌지만 그래도 너 덕분에 몇 마리의 꿀벌들이 아직 살아있어서 성은 다시 지을 수 있을 것 같아 정말 고맙다 정말 미안해요 꿀벌들이 이렇게 많은 일을 하는지 몰랐어요 이제 다시는 꿀을 훔쳐먹지 않을 거예요 그래 도와줘서 고맙고 너도 무사히 집으로 돌아가렴 그럼 안녕 그럼 안녕 어? 여기 꿀벌이 있네 오늘도 부지런하구나 오늘도 부지런하구나 고맙고 첫 번째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